로마서 3장이고요. 로마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는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폐를 다 쐬도 놓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시간되게 하시며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아멘을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오늘 국밥이 나왔으니까요. 좀 힘있게 예비하고 맛있는 식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오신 이유 주가 오신 이유 뭐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모른다라면 이 자리에 아마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 같아요. 교통신호에 파란불에 차가 가고 빨간불에 차가 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때로는 그 교통신호에 어겨서 사고들이 좀 나잖아요. 우리가 이 주가 오신 이유를 다 알고 있지만 때마다 일마다 분지함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잡고 이렇게 뒤로하고 우리의 일상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주님이 오신 이후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반취해보고 되돌아보자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지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 여러분이 때로는 성공도 하시고 실패도 하시는 이유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잃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죠. 또한 부부가 계신다면 남편을 만난 이유, 아내를 만난 이유 저를 우리 청년도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저를 잘생겨서 만났고 저는 제 아내가 예뻐서 만났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셨죠. 이유는 다 있다는 것이죠. 이유 없이 진앙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저 사람이 싫어 라고 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이유 없이 싫다라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이유 없이 사람이 싫다라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 이유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나고 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 미국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작년 선거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필라델피아에 머물게 되셨습니까? 한 번 이것을 나누자고 하면 하루 24시간 혹은 일주일에 168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처음 미국 땅에 오려고 준비했던 과정들 또 미국 땅에 와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결정했던 일들 또한 처음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나눠보자면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어쨌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필라에 오신 이유 혹은 미국에 오신 이유 이유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모유 수유가 끝나면 이유식을 먹잖아요. 아 이유 있게 살라고 첫 밥을 이유식을 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리즈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없이 살지 말라라는 의미. 아 중요한 좋은 소식 하나 전해야 되는데 윤형태 집사님 가정에 아이를 하나님께서 출산하게 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고 주보에는 다음 주에 아마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고 사는 일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없이 진행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노애락 모든 일에 이유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예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섭리의 은혜 예정의 은혜를 진실로 고백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가 오신 이유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을까?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육신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음에서 지난주 설교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성탄주의를 맡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탄주의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의 사랑 즉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묵상함으로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라고 했었나 봐요. 학생들이 이런저런 연상되는 단어를 적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카드 여러 가지 답변을 적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 주님이 오신 날이라고 적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상업주의화되고 캐락주의에 밀려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니까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합니다. 하나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탄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해서 원래 이 엑스라는 기호는 헬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 앞글자의 약자인데 엑스가요. 그런데 이것을 수학에서는 미지수로도 사용합니다. 그렇죠? 엑스값을 구해보아라.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그 엑스 미지수인가요? 그 엑스마스라고 하면서 미지의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지키는 엑스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월에는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욕망을 채우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엑스마스가 존재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변질된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변질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개인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성탄의 의미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길거리에 나가보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잔치자리에 주님은 빠지고 손님들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질문하겠습니다. 이 변질된 크리스마스와는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는 자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답을 제가 드린다라면 성탄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겠죠.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우리가 나아갈 터인데 이것이 성탄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 매시, 매달, 매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절기로 고운 교회가 지키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렇다라면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겠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빌리포스 2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이 표현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바퀴벌레를 구하려고 인간이 바퀴벌레가 대령 같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바퀴벌레 구하려고 바퀴벌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으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을 내서 아까 기도할 때 피조물을 구하시려고 본인이 만드신 피조물을 구하시려고 이 땅의 피조물과 같은 모습을 오셨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일까?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답으로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것은 날마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주의리는 오늘 우리 삶을 다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입니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과학과 이성과 지식과 학위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려운 문제들과 특별히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작년 성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마린인 먼노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그 마린인 먼노에게 인생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을 때 그녀가 많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죠. 사실 근래에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죠. 그 중에 한 멤버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었습니다.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나의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잃을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끊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차이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튀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나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의 질문에 누구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을 붙잡고 답을 얻었어야 하는데 그가 그 답을 얻지 못해서 그는 그 젊은 나에게 안타깝게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그 시간을 다룰 수 없겠죠. 이것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해요. 직분이 상관없고 하기가 상관이 없고 젊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교통사고 혹은 여러가지 사고로 탐과 죽음의 사이에 서 있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엊그저께 또 한국에서도 큰 불이 나서 스포츠센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장면 우리가 발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불이 나서 사람이 나오지 못해서 죽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쯤인가요?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강남 한복판에서 40킬로미터 한 25마일 정도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가 죽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죽음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 문제의 명확한 답에 대한 것과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결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어떤 이성이 합리가 과학이 또한 우리가 따라가는 돈과 명예가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그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취부해버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만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이해 못하는 일일 수 있어요. 누가 봉에 오시면 오병 이후 기적 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몰려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겠다.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 말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람들이 찾았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아도 돼요. 저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배가 골아서 정말 하루하루 물 먹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게 목표라면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혹시 자녀의 잘됨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학위에 어떤 패스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 안 오셔도 돼요. 충분히 여러분 학위를 받을 만큼 똑똑하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이미 충분히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화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가지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그 죽음의 시간 앞에 마치 풍전 등과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인생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구조로 영접한다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수많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골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났다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운명을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했을 때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모시고 담대히 살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인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힘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인정하거나 안 하곤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죠. 이것들이 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래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람 앞에 새는 촛불처럼 우린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에 갇혀있었고 또한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였어요. 이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려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억압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감옥에 가보신 분들 없으시겠죠. 저도 그래요. 외모와는 다르게 안 가봤습니다. 감옥에 가보신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함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의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26개월을 다녀왔죠. 그때 약간의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손을 들고 화장실 다녀와도 됩니까? 하고 가야 되는 일들. 또 PX에 가서 무엇을 사 먹을려도 PX 다녀와도 됩니까? 하면 고참이 그러죠. 이등병원 PX 가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잠깐 아주 잠깐. 그러다 보니까 제대하는 날이 그리워지죠. 그 자유함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60일 남겨놓고는 달력에 X를 쳐갑니다. 60일. 고개를 끄덕인 청년이 59일. 그러면 막내 후임병이 이대경 병장님 제대 57일 남았습니다. 그럼 박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55일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의 후임병이 이대경 병장님 저는 54일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55일 남았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제가 31일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이 생기던지. 왜냐하면 그 자유함은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하는 날 얼마나 자유하게 세상에 나왔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비교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땅이 다인자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영 저 지옥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감격이 누려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성기는 이 봉사가 매주 해야 될 전도가 매주 해야 될 매년 우리가 사명을 해야 될 그 성교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얼매지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을 패하셨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율법으로 사신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 자유함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여학 와서 딴짓하지 않아요. 내 친구들은 금요일날 다른 곳에 가지만 저는 금요일날 교회도 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그렇다라면 우리 할머니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그렇다라면 열두체백에 밖에 가져였던 이순신 장군은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자유케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질된 크리스마스를 즐기거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에 되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피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죄인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다시 한번 그 눈을 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가 없는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살지 않고 있는가 이런 예화들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사과를 먹으면서 집에 옵니다. 엄마가 물어보죠. 사과 어서 났니? 과일 가게에서 가져왔어요. 아저씨가 주시던? 아니요. 그냥 몰래 가져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가게에는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짓는 죄가 이렇단 말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하는 모든 일을 남들이 안 보게 생각하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착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오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교회는 조명가게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너무 밝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빛으로 사는 거예요. 혹은 교회 안에서만 소금으로 살아가서 더 이상 너무 짜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 했는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더 이상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책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죠. 책의 그늘 아래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삶 가운데 짓는 죄 아무것도 아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보이는 실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낳고 장성하다는 표현은 죄가 생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르기 빵이 되는 것처럼 죄가 자라고 번성하고 옮겨지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죄성에 문든 모습 찾으면 너무 많죠. 이 예와도 전에 한번 재미있어서 한번 또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동차를 몰고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경찰이 말하죠. 과속입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이 무면허라 맨정신에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서 한잔 했어요.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았던 운전자의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봐라. 자동차 훔쳐 탔더니 오래 못 가지 않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경찰이 자동차를 훔친 채로 체포하게 되죠. 죄라는 것이 이래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죄가 끌어들고 끌어들고 물고 물고 들어가는데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오염시키는 죄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히브리스 12장에 보시면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내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힘을 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죄가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하는데 몸이 무겁거나 다리에 쇳덩이가 있다면 결승점에 다다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우 어렵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매우 오래전 일이거나 예배가 힘들거나 주님과 만남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여전히 누리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인만웰의 온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버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지 않아요. 먼저 우리 자신의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인만웰의 온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어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평생 자유를 맛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산적단 문제들 앞에서 교만한 방법으로 살아보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이 우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재가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죽게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죄의 종류가 참 많이 나오죠. 우상, 승배 마음의 더러움 정욕대로 사는 것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것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교만을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교역하는 것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를 성경에서는 죄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사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 안고 한 이 죄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집어보니까 저도 한 대여섯 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열 개 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또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이것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겠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자체가 죄인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 또한 재해속한 우리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저 끝나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영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오늘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 가운데 헤매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으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송량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는 돈을 벌어서 학위를 받아서 머시고 착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한량 없는 은혜로 갑없이 우리에게 으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리를 옮겨하기 위해서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좀 쉽게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만 되어도 죄인인데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상하다라면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본문의 말씀처럼 본다면 우리의 죄를 관과하신다 오버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 앞에 얼굴 들고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가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착해도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받는 사람 대신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용감한 자 하지만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은 섭섭해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죠.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가 친히 못 박혀 죽으셨는가? 바로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그가 십자가를 감당해줬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온 집안을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어떤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에 우리가 열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전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혹시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잘됐어요. 저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큰 상자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상자에 담을 수 없어서 빈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 아이들이 성탄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부터 얼마나 편하십니까? 자유해지신 거예요. 선물 사느라고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중복된 선물 얼마나 많습니까? 농담처럼 말하지만 정말 이 날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끼리 기뻐하는 날이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빠지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자랑이십니까?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 다시 살아난 인생의 여정에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셀폰을 바꾼 것 정도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보고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즉 자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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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어딘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성경을 보면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은혜의 간점으로 바꾼다라면 이제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로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를 자랑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도록 마치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성경이 충만함으로 말씀이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2018년이 들어가면 또 뉴이얼 리졸루션 같은 것을 하실 텐데 그냥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을 다해서 해낼 수 있는 노력을 공부 힘들다고 직장생활 어렵다고 그 일 안 하지 않으시잖아요 해내시잖아요 공부해내시고 직장에서 일해내시고 사업에서 어떤 힘든 일도 다 해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낼 때 오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몸이 아프고 감기몸살이 들어도 그 일을 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일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 안에 얼메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2001년 1월 26일에 이수연이라는 한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가하던 중에 열차에 치고 죽었어요 그 이유는 반대편 치객이 선로에 떨어진 것을 보고 철로에 뛰어들어 구하려다가 그가 그 치객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치객은 살아났고요 술에 치해 선로에 떨어져서 만약 죽었어도 오로지 그의 잘못으로 돌아갈 일이었는데 멀쩡한 한국 유학생이 그 치객 일본 치객을 구하려다 대신 죽은 일이 2001년에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으믄 일본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했다 독도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지 일본 사람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건은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사람이 죽다니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 떨어진 사람을 대신해서 죽다니 그의 희생을 그의 희생을 기르기 위해서 이수연 씨의 장례식이 있던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역에 모이게 되고요 지금도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일본여 순주오크역인가요 거기에 침모비를 세워놓고 그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복음을 간직한 우리가 1년에 한 번 고작 성탄주의를 한 후 한 시간 동안에 잠깐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오르지 세상에 맡겨버린다라며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낫기나진 인간의 모습 아까 그 표현처럼 바퀴벌레를 구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는 것 같이 피조물인 인간 정말 재많은 인간 재투성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신 그 하나님께서 낫기나진 인간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가진 곤욕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만우의 귀가 전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그 실패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외로움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왕따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 보는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첫 번째로 구원을 감격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시는 우리 인마늘의 온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산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컨 찬스를 얻은 것 저도 죽을 뻔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10년 전에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때 계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하루에 두 번 면회를 하고 들어가면 아침에 저기 있던 아저씨가 저녁에 죽었어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머리만 아팠지 정신은 그대로 계셨는데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 말씀을 저기 옆에 있던 아저씨 저녁에 죽었어 그리고 어머니는 3주 후에 퇴원하시면서 다시 산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죽어봐야 다시 사는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 은혜로 할 양 없는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시고 그 택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가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무엇을 용납 못하시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무엇을 양보 못하시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무엇을 희생 못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한다면 무엇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우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까요 기도하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깨달음과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사실 매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매주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기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절기 때만 이렇게 조금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그런지 믿습니다 온맘다의 그 복음의 맛을 경험했고 이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6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만우일교회 하는 그 사역을 많이 배웠고 또한 이제 자신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성도를 성지면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인만우일교회나 제가 가는 그 샴페인은 유학생들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그 젊디 젊은 나이에 인생의 값진 가장 값진 20대에 그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희생해서 이곳으로 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공부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면 될까요 그러다가 그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떡하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산적한 문제들이 학위를 해결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 너가 앞으로 그거 하면 앞으로 나타난 모든 문제들 다 만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그들 격려하면 되는 일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라면 그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왔다가 돌아간 청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을 얻지 못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라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담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인만우엘 교회에서 사역한 것은 저에게는 매우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교회의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인만우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인만우엘지 사명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또한 저는 저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제가 있는 그곳에서 땅까지 끝날까지 구경꾼 왔다가 선수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민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민 오셔서 그냥 이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민자는 사명자이고 구경꾼은 선수가 되자 저는 이 말을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만우엘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만우엘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나가서 여러분들 계속 계세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꼭 불 속에 손을 넣어봐야 뜨거운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가보고 연락드릴게요 정말 좋은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 지도자님들 또한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귀한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그것은 제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죠 제 아이들이 어리지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앞길 앞길을 미리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만나는 산적한 문제들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인만의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50이 되었는데요 중년의 나이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젊은 교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청년들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페이포워딩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교회를 가꾸고 안전하게 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힘을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왔다 떠나갈 때라도 이 사랑을 경험하여서 페이포워딩해서 그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인만의 온 청년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해요 마지막 말씀으로 본 해포라는 신학자가 성김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로 오늘 서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형제 자매가 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짐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의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를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짐을 짐으로서만 참으로 형제 자매이지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짐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토록 무거워 그 짐 아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인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셔서 제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의 서로의 짐을 감당하므로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한 사명에 있어서는 힘을 합쳐서 인만의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사역이었고 너무나 많이 배울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정결하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같이 동력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인만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제가 가있는 그곳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줄 믿습니다 주가 오신 이유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오신 이유 제마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주님께서 낫기나진 이 땅으로 오셔서 그 고진 고난과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오늘 하루만 기억하고 지나간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날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혹시 필요치 않은 말씀이 전해졌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만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